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만나 양식입니다 오늘은 사중의 위기를 통과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10편 1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10편 18편은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을 드린 시죠 이 다윗왕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 1절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레어 가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버람 목사님께서 지으신 구속사 시리즈 제 3권 영원히 꺼지지 않은 언양의 등불 362페이지에서는 10편 18편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 받을 때 지은 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 15세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5년 후인 20세부터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20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 날들을 모두 광야와 굴과 산과 타국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왕으로 주기할 때 다윗은 감계에 무량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일개 목동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왕으로 지기할 때 이렇게 사울의 손에서 구원 받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주기할 때 다윗이 노래한 시가 10편 18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에게 당했던 고난의 시간들을 사중에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으로 포위되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삼겹으로 포위되면 삼종으로 포위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중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겹치는 네 가지의 동시에 주어지는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편 18편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고서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중의 위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얻었습니다 10편 18편 4절 상반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얻고는 히브리어 아파프로서 포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의 줄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윗을 포위하였으니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자 이것은 사망의 줄이 다윗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 28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완전히 캄캄한 흑암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10편 18편 4절 하반절에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수는 히브리어 나할이죠 나할은 와디를 가리킵니다 이 와디는 우기시에는 갑자기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모든 것을 파괴시킬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10편 18편 4절 하반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금류가 나를 덮쳤는데 The torrents of destruction overheard me 이것은 파괴의 금류가 나를 덮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류 속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나올 수가 없듯이 다윗은 파괴적인 금류에 휩쓸려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세번째 사중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세번째는 음부의 줄이 다윗을 둘렀습니다 10편 18편 5절 상반절에서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히브리어 쉐올로 구약에서 죽은자들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무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줄은 히브리어 헤벨인데 이것은 아주 굵은 밧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굵은 밧줄로 꽁꽁 묶이듯이 음부의 줄이 음부의 밧줄이 다윗을 꽁꽁 묶었다는 것이죠 두르고는 히브리어 사바부인데 이것은 사방으로 애워싸워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도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사비브 사비브라는 부사가 겹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덤이라는 굵은 밧줄이 사방으로 다윗을 꽁꽁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다윗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사망의 올무가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10편, 18편, 5절, 하반절에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는 히브리어 모케시로 이것은 함정 또는 덫, 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르렀다, 히브리어, 피엘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에 깊이 빠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너무나 깊은 함정에 다윗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위기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라는 사중의 위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 사울과 그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다윗의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를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다윗은 그러한 사중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중의 절망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8편, 16절 말씀 보세요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저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또 18편, 17절 말씀 보세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은 16군데 도피처를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중의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10편, 18편,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찬성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사중의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훗날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백부장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아 예수님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 집까지 오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이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시니 바로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유사일에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사울과 그 군대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사중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중의 위기를 통과하여 마침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은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근심 걱정 우한 즐거움 병마는 다 물러가고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늘 또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내 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중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